자 야 뭐야 이게 생긴거 뭐야 이 새끼 야 뭐야 저 새끼 생긴거 왜그래 이거 누구에요? 왜 이렇게 뭔가 불쌍하게 생겼어 이름 누구냐 얘? 아 권차훈 아 권차훈이구나 자 32억 트레이드인데 요거 먼저 대낙대님도관 먼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은 봐야죠 자 조건 한번 볼게요 약간 원창인도 닮았네 1억 체대중 어떤 말일까요 이 날에 내가 봤을때 탑이죠 탑이죠 자 돈만쳐서 가보겠습니다 초콜릿에 바퀴벌레 쓰 쓰 쓰 쓰 쓰 쓰 그 기역 쓰 쓰 쓰 쓰 쓰 쓰 쓰 쓰 응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이런거 하면 우 또 이럴 줄 알았나봐 어 아무렇지도 않아 25억만 하자 25억만 네 방금 나나 왜 했어? 존나를 봤네 또 야 근데 진짜 목 아프니까 방송 재밌게 하기가 힘들다 자 여러분들 진짜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와 죽겠다 진짜 자 자 28억 됐지? 형이 갈게 10만원 10만원 거 같은데 야 뭐야 형이 가서 야 뭐야 이거 네 30억 맞추면 잘 안 돼요 네 안 돼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한 번 더 하자 아 응값 안 들어도 되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응값 안 들고 틀리다 한 번 더 아니 일단 주인보다 물어봐야지 자 주인분 그렇게 해도 되나요? 땡싱킹 굴리트님 자 우리 땡싱킹 굴리트님 그렇게 해도 되나요? 차라리 응값을 만들어 드리고 강화를 잘하니까 네 오이 많네요 자 우리 땡싱킹 굴리트님 자 되나요? 자 감수왕도 닥치고 최첨궁 닥쳐라 어? 블랙당이 싫으면 이거 뭐야? 자 우리 땡싱킹 굴리트님 자 우리 땡싱킹 굴리트님 괜찮나요? 야 주인이 왜 이렇게 마.. 야 알려드릴게요 어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 있네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예예예 빨리빨리 넌 이거에 집중해 카톡 보지 말고 뭐야 이 새끼는 또 아 그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1 붙이고 일단 야 오 됐어 됐어 오 야 뭐 어떻게 붙였냐 1은 그냥 붙이죠 아니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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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이.. 형 보셨어요 오케이 야 너 강화는 잘한다 진짜 아 목 아프다 자 그럼 목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나 죽겠다 진짜 아 아 아 방송에서 징징대는 것도 존나 해병대답지 못하네 진짜 아 목이 따가워가지고 막 지금 개 지랄했는데 오우 오우 막 이러면서 어 목 존나 아프네 아 그냥 얘기밖에 못하겠어요 그냥 죽으라고요? 죽으면 여러분들 볼 방송 없잖아요 물론 알아서 다 다른 방송 보시겠지만 아 미치겠네 그렇지 목을 자르라고요? 야 너무한거 아니냐 진짜 어? 아무리 인터넷이라도 저리 말 좀 예쁘게 합시다 진짜로 예 아 너무하시네 진짜 캠스 요즘 거만해졌네 저런 새끼 진짜로 오늘 자기가 원하는 bj 안해가지고 방송도 보지도 않은 새끼가 맨날 몸하면 거만해졌네 어? 거만해지면 안 되냐? 거만해지면 안 돼? 안 되죠? 거만해지면 안 됩니다 내일 병원 갈라구요 내일 병원 가겠습니다 확성기 사서 방송하라고? 예 이것만 하고 이제 방송 합니다 왜냐면 축구 있으니까 축구 보시고 예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납방도 했기 때문에 예 납방도 오늘 오늘 저 중계할때 쉼없이 말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아 내가 봤을때 24시간 때 너무 무리했어 진짜 진짜로 근데 이게 솔직히 다 정 돌연 때문이야 진짜 어 농담입니다 됐어 다 받았어? 예 지금 이게 좀 이따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자 녹음기에다가 미리 리액션 녹음해놓고 별풍 터지면 그거 하면 안 되냐고? 야 그것도 좋다 어? 야 그것도 좋아 어? 어? 야 그것도 하자 야 나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게 진짜 며칠동안 야 나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할게 내일 녹화해놓고 그걸로 그걸로 해야겠다 응 야 관제탑도 녹화로 해놓자 어? 예 맞아맞아 야 관제탑도 야 관제탑도 녹화로 해놔 진짜로 그러면 되잖아 자 일단 공부피팩 금카도전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따 트레이더 때 돌려야지 어 그래?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어 네 미친놈이다 이 새끼들 자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기 12시에 투표 끝나서 방송 안 한다고? 아니 진짜 목 아파 진짜로 응 진짜 목 아파 13만 공약 내년에 한다고 올렸잖아 그거는 마빡 시간 존나 끝나고? 아니 시간 안 끌어 안 끌어 아 김혁진 개씨별 밖에 안 했었니 아 두개 터트리면 되나 왜 두개가 안떠지냐고 넨시티 왜 satisfied 왜 동네북 됐냐고요? 원래 동네북 아니었나? 안그래 바빠가? 네 맞아요 왜그래? 포기했어 이젠? 네 아니요 그게 뭐예요 선수가 아구예로요 야 내가 봤을 때 아구예로도 받쳐주는 애가 없어 맞아요 실바도 잘 못 받쳐줘 나이가 좀 있어요 실바도 예전에는 야야투리가 같이 있을 때나 그랬지 힘들어 진짜로 더블아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르헨 로범 자 이거하고 트레이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르헨 로범 가고있습니다 자 이거 붙어 이게 붙어야 오늘 외화도 붙는다고 봐봐가 됐어? 됐어? 붙었다 강화는 잘해 그래 강화는 확실한 놈이야 너 누구한테 봤어? 기가 막히지? 아우 좋았어 좋았어 자 이거 좀 까고 야 지금 받고 있어? 진짜 주신다 이거 꽃받이까지 자 이거 빨리 받고 여러분들 왜요? 제발 어 자 지금 저희가 돈이 부족해서 아 미친네 너무 싸게 풀었어 개그맨 김인증님 안녕하세요 개그콘서트 잘 보고 있어요 더 사야되네 자 가자 어 뭐 목 아프다 조금 못 맞춰요 이거 어 못 맞춰도 가야 돼 하나만 맞췄어 하나만 아니 근데 못 맞춰도 돼 그래도 패렛 떴어 네 안 맞어도 돼 상하수사 이게 제일 좋아요 어 됐다 아 야 차범근이다 자 일단은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로봇이 안 팔린 상태에서 9억이라 오히려 저는 진짜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됐어? 됐어? 아니면 조금만 한 1분 그러면 오른쪽 가서 형 9억으로 한번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트레이트 할 수 있어? 네 오른쪽 트레이트 할 수 있어요 어? 진짜로? 네 가능해요 조건을 한번 봐보고 조건을 한번 봐보고 조건을 한번 봐보고 야 이거 뭐냐? 오늘 이걸 몰랐네 4명 야 이거 존나 개사기구나 야 나 몰랐어 나 지금 보면 이거 가도 되죠? 어 아 진짜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됐어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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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가자 쓰읍 야 마빠가 이 씨란데? 아 오리오리 오지까네 아니 이거 조건 없는 게 훨씬 좋아요 뭘 조건 없는 게 좋아 이 미친새끼야 입을 해보려고 아 아 아 야 이사만 이 분 그 패키지 2개 넣어드려 막을에서 달았지 2개 넣어드려 어 2개 넣어드려 죄송합니다 야 장난으로 하면 안 돼 너 방송한다는 새끼야 그따구로 하냐 어? 어? 아 쪼개지 말고 진짜 네 미친새끼야 남의 씨발 현질해가지고 그러겠는데 그거 그따구로 하면 어떻게 해 어? 아무리 마카라 했어도 이거 팔고 팔고 어떻게 팔래 이게 아니 제 걸로 사면 돼 아 작당해라 빨리 자 2개 넣어드릴게요 예 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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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그냥 일단 해 빨리 아 아니 이 새끼 진짜 또 또 쪼개 와 진짜 야 봐봐 심각한 상황이야 음 아니 분위기 망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한 거 여러분들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럼 이 새끼 또 그래 얘 비제한다는 놈이 그러면 안 되지 아 씨 자 일단 이거 야 야 여기로 2개 보내드려 알았지 예예 많이 샀습니다 아이디 비법 불러주겠습니다 어 오케이 주인이 괜찮다고요? 아니 아니 아닙니다 확실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잘 해야죠 저희는 핍박 안 하신다 해도 그냥 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네 충전해드렸습니다 10만원 아 충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쓰시고요 내시기 물리특리 자 네 자 좋습니다 자 일단은 그 채팅차 좀 얼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차는 너무 물타기 심하기 때문에 음 자 이 곡만 주자 끝난 얘기를 좀 적당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난 얘기를 적당히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이거는 남의 거를 마음대로 웃으면서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예 진심으로 또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자 자 자 자 이제 화풀이로 왜야 터쳐 알았어? 네 화풀이를 왜야 터쳐라 진심으로 터쳐라 야 바빠가 진심으로 터쳐 알았어? 네 어 니가 네가 화난 만큼 터쳐 내가 내가 잘못한 거는 방송에서 혼나고 까여야 되고 애들이 잘못한 거 내가 까면 방송에서 분위기 이상은 좀 안 되지만 그리고 또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면 또 분명히 맛박이 여기 있을걸? 진짜로? 뭘 해도 뭐라 그래 아이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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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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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뭐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또 채팅창 생겼어 자 자 2,600, 300이명 지가 욕먹으면 부들 남욕하는 것은 좋단다 하 하 하 아 어 할말이 없다 근데 나도 어떻게 보면 앞뒤가 존나 달라 진짜로 할말이 없네 심각한 상황이라고요?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맞방아 왜 한번 붙여보자 아까 터뜨리네 아 알았어 야 근데 진짜 맞방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는 네 봐봐 내가 진짜 진심으로 화내면서 뭐라 정색하면서 했는데도 네가 웃었잖아 네 피지할 건데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웃으면서 쟤가 팔면 되잖아 그러면 안 돼 그래 그게 더 이상해 그래 니 피지가 할 거라면서 그러면 안 돼 진짜로 자금바스 알았지? 네 그래 그래 방송에서 정색하면서 화내냐고 저놈 원래 그래 말씀드렸잖아 그렇죠 제가 하루 이틀이 안 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사미한테 막 거의 방송에서 정색하고 화내는 게 몇 번이지 지금? 몇 번이지지 막? 100번 넘을 거예요 100번은 아니잖아 에이 또 오바하지만 또 100번 넘었어 뭘 네가 오바하지 새끼야 에이 또 그런다 또 안녕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